상우씨가 주말에 서울 가 있는 동안 저는 여기서 500g을 더 빼겠어요. 이제 제 이름도 외웠으니 우리 사이는 조금 더 가까워진 거겠죠? 여보세요? 저 택배기사인데요. 건물 앞인데 댁에 계세요? 예? 아니요. 지금 집에 없는데. 그냥 문 앞에 놔주세요. 네. 왜 맨날 혼자 사는 여자들만 범죄의 표적인 거야. 무서워서 아무한테나 문도 못 열어주겠고. 이래서 결혼을 해야 돼. 왜 안 가? 뭐야? 세영아! 야, 무뎌. 먹었어? 저 오줌 사기 또 왔네. 집 문 앞에 뒀습니다. 아, 아저씨. 세종빌라 201호인데요. 저 택배 안 왔는데요. 네? 그럴 리가 없는데?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실수로 앞집 옥타비 같이 둔 모양이에요. 예? 옥타비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, 근데 제가 벌써 차를 몰고 나왔는데. 아, 어떡하지? 아, 네. 알겠어요. 제가 찾아갈게요. 아, 이 자식 이제 전화도 안 받네, 이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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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보세요? 저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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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니까 옆집 202호 9대0하고 친한데 그냥 가시는구나. 민망하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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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 아저씨. 다 열린 벌인가? 아니야. 이렇게 옥타브 올라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운동을 하게 됐으니 오히려 더 잘된 일인지도 몰라. 어, 백스지. 너 연애 사업 잘 풀리니까 되게 긍정적이다. 아, 아, 키가 뒤꿈치 들고 올라가야 칼로리 더 소비되는데. 아, 이거 까먹었어. 아, 진짜 못 사용한 애가. 아, 저기 구대영이 말하는 우리 빌라 옥상이구나? 저 컨테이너는 뭐야? 창고인가? 뭐예요? 아, 안녕하세요. 저 건너편 빌라 사는 사람인데요. 제 택배가 여기로 배달이 잘못 왔다고 해서요. 택배, 아, 네. 잠시만요. 백수지, 백수지, 백수지. 백수지, 백수지. 백수지, 세종빌라 이회기로. 네, 해주세요.